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촬영 가시나요? 저는 오늘 교육용 컨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촬영하러 갑니다 바로 여기 지하에서 교육용 컨텐츠를 미리 어떤 것들을 교육한다라는 그 컨텐츠를 소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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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을 매일 통으로 외우시는데 잘 외우시는 팁이 있나요? 잘 외우는 팁은 따라 보면 많이 봐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외우는 그런 머리는 아닌데 예예 네 햇빛 잘 보이세요 뭐예요 ... 정말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준 그 소중한 고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 뉴스홀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뉴스홀의 모델은 여러분 뉴젠스입니다. 마테이션 여러분 조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하나만 드려보세요. 우리나라 금융엠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체 금액이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혹시 약 1,000원 단위가 될까요? 설마 2단위에요? 정답은 14조 원입니다. 14조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루에? 네. 하루에. 건수는 약 1,6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돈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저는 없는데 많이 보냈어요. 기존의 금융거래 자체를 나만의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음성 메모까지 함께 넣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활동을 관련해서 스토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유갑이나 화거 문이 조금 더 크면 이걸 보여주면서 너한테 들어간 돈이 이만큼? 이만큼이나 회수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무선 나무 지지. 1. 2. 2.